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국입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팔 다리 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코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귀로 그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어떤 몸이 건강해야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지가 멀쩡하고 이래야 되는데 혹시 그 중에 어느 일부분이 고장이 나서 불편을 느낀다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 산행을 자주 당이다 보니까 오른쪽 무릎이 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산에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반드시 스틱이 있어야 많이 산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불편한 상태가 되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관절이 좀 건강하다고 하면 스틱 없이도 잘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시도 도시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도시에서 살고 있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 때 신도시를 만들 때 도시계획으로 계획을 위반할 때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그러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있는데 그 도시기반시설이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일곱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 큰 틀에서 한번 보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교통시설입니다 교통시설 두 번째 공간시설 세 번째 유통공급시설 네 번째 공공문화체육시설 다섯 번째 방제시설 여섯 번째 보건이생시설 일곱 번째 환경기초시설 이러한 일곱 가지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야 그 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사지가 멀쩡하고 몸이 신체가 권장하게 돼 있어야만이 사회생활한테 불편이 없듯이 도시도 일곱 가지 기본적인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졌을 때 그 도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중에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가 교통시설인데 이 교통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도로 그리고 철도 그 다음에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궤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것들을 교통시설이라고 합니다 그 교통시설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니까 대중교통을 위한 시설은 철도 그 다음에 철도 역사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중에 또 버스 버스가 있잖아요 버스도 물론 이제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이렇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외버스를 살펴보면 그 시외버스가 잠을 자고 거기에서 출발하고 또 도착해서 잠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터미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그러죠 이 자동차 정류장이 있어야만이 이 도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자동차 그러면 그 자동차 정류장이 정류장 또 어떤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여객 자동차 터미널 물류 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 자동차 유계소 복합환승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것이 있어야만이 그 도시에 버스들이 시외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정차하고 버스가 잠도 자고 거기서 출발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진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양에는 1992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평천 신도시를 개발할 때 자동차 정류장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것이 지금까지도 터미널이 설치되지 않고 이 터미널이 오히려 폐지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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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